지금 저희 공연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 핸드폰 안 꺼내시는 분들은 뭐죠? 지금 들어가세요 저희 틱박스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 받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토요일 엑스포 실버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했던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들 정말 남자 멤버 13명 여자 멤버 13명으로 정말 보석같이 많이 열심히 보았는데요 찾아보셔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오늘 첫 무대인 유니버스의 세븐틴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도 안 줬죠? 네 저희 지금 이제 채널 개설한지 딱 2년 됐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 55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100만 갔으면 정말 멤버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5만 되면은 돈을 뼈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저희가 한 달 평균 수익이 3천원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노래 저작권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돼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춤추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응원 받는 게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? 저작권은 얼마 안 돼가지고 자, 가겠습니다 자, 음악! 아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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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초할 때 선호는 내 믿을 밝혀 아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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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너는 미쳐져 얻다 오직만 너 몸을 기억해 바르지 방사 안 빠지는 것 그건 슬프마다 갖고 있어 아닌데 내 눈에 외쳐 좀 싶어 눈뜰 때 말도 유살처럼 지금도 함께 우린 닮았다 결국엔 다 나 곁에 우린 떠 날아갈게 네 목소리를 리듬 뿐 어디든지 어디서든 우리 나중 하나는 있습니다 하이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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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든 지고서든 손 입술 움직여 공허함은 서로의 공허 너 제발 믿기 마련 우리만 아는 바 어디 더운 날꼬 에이 잘 참지는 너랑 같은 시선 짓게 해주고 봐 서로가 어디서 뭐라고 지우지 않는 말 잘 알고 있지 단지 바라보는 눈빛 잘 끌려있으면 밝히게 겨우와 난 넌 내 눈을 잡고 싶어 흔들때 흔들돌아 햇살처럼 시대도 함께 우린 닮았다 결국엔 만날까대 우릴 꺼 I'll make it back 날아갈게 네 목소리 들리는 곳 어디든지 Give me up 어디서든 우리 나중간은 이 순간 Highl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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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홑스 하이리 우웅 주리 아무튼 주 아무 주 어이 오우 고마 하이리 주 하이리 하이리 오늘의 가까워져가 이런 눈물도 난 늘 그만두고 몸발 자꾸만 게 남겨 세상 어디서도 서로 믿는다면 우리 가져봐 네 순간 Highl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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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 하우